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제58회 배관기능장 기초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 배관 라인상에 설치되는 개척기기 배관시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압력계의 설치 위치는 분기 후 1.5m 이상으로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압력을 우리가 개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유량계 설치 시 출구척에 반드시 여가계를 설치한다. 출구척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척에 설치를 해야 유량계를 우리가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입구척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열전대 온도계는 충격을 피하고 습기, 먼지, 일광 등에 주의해야 된다. 액면계도 들어오는 방향으로 부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자동세탁기, 교통신호기, 엘리베이터. 이와 같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퀀스 제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배수 탱크 및 배수 펌프의 용량을 결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배수 탱크 배수의 종류가 무엇인가? 배수의 종류가 무엇인가? 배수되는 종류가 끈끈한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물질이 많은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점도가 높으냐 낮으냐? 배수되는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수의 저장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 배수 부하의 변동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펌프의 최대 운전 간격, 접속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배수 탱크하고 펌프를 우리가 용량을 선정을 할 때, 종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부하의 상태, 이 같은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번에 자동 제어계에서 동작 순서로서 오른 것은 검출, 비교, 판단, 조작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판단에 대한 개념, 이것이 우리가 조절기다, 조절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판단에 대한 내용, 이것이 우리가 조절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절기. 조절기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5번. 온수난방, 기한관의 배관 방법을 직접 기한 방식과 역기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역기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방열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방열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시키죠. 그렇죠?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전기를 이렇게 우리가 공급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에서 방열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는 우리가 응축수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환수관을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방열기 1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방열기 2라고 이야기하고 방열기 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열기 1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방열기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순환을 하는가?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방열기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방열기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방열기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이렇게 가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가 순환을 하는 것이다. 맞죠? 그렇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방열기 3이라고 하면 어떻게 순환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와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가 순환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1번의 길이. 그렇죠? 이렇게 순환하는 길이. 그 다음에 2번의 길이. 그 다음에 3번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순환하는 방법을 역기화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역기화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압력 손실이 거의 비슷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각 구역 간의 방열량의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압력이 높으면 방열량이 균형을 이룰 수가 없겠죠? 어느 한 벽 안에 압력이 높으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균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열량의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기화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